이 칼이 있던데? 아니 그냥 한 번 누르고 나서 이럴 때 제가 연구하는 중 두 번째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없어져서 자, 이렇게 사실은 자극 부분 이건 주관사기 때 상대하고 큰 부분을 다가갈 수 있게 주관사기는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야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저출들은 상대할 수 있게 작은 부분이고 야간의 동물 알겠죠? 시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바탕을 시험 분명히 그냥 2명을 연결해주세요 2명을 연결해주세요 이것을 해보실 것 같아요 타겟을 해보실 것 같아요 타겟을 해보실 것 같아요 검정 지점이 있죠 검정 지점을 맞추고 하얀색은 타겟 클레인 사격을 클레인 사격은 나로운 목격을 정확하게 조정해서 맞추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클레인 사격은 너의 현황으로서 올려지면 타겟을 중앙 K-5 그리고 마지막 타겟은 상의사격은 목격을 한 가지로 정중앙을 의뢰하는 한 점에서 정확하게 조정됩니다 집중력은 에어 지점이 지점이 밖으로 엔진